뚜블리안 숲 2015년 방글라데시 순다르반 기름 유출 사고로 맹그로브 숲이 파괴됐어요. 전세계 맹그로브 숲의 25%가 파괴됐고 새우 양식장과 리조트가 들었었죠. 우리 삶에 맹그로브 숲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아요. 네? 맹그로브 숲이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은 2280만 톤, 결계 우림에 비해 최대 5배의 탄소를 흡수한다고 하죠. 세계 과학자들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맹그로브 숲 복원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맹그로브 숲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요. 환경재단은 방글라데시 순다르반에 맹그로브 10만 그루를 심는 숨을 위한 숲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호주 산불 같은 재난은 기후변화가 원인이에요. 더워지고 있는 지구의 열을 식힐 수 있도록 환경재단과 함께 심어주세요. 그로비! 러비러비! 러비러비! 러비arti!